칙칙푸푸 교리 이야기 기차가 출발합니다. 푸뿌! 11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. 우와!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나무도 있고, 열매도 있고, 다람쥐도 있어요.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최고는 무엇일까요? 바로 나!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작품이에요. 하나님, 사랑해요! 친구야, 사랑해! 나무야, 다람쥐야! 사랑해!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.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해요.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요.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르게 다스로와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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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스로